6월 4일 뭐할래서 죄송해요 저 친구는 딱 이 이 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장소 싸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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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에게는 둘이야 너바두 있어 주는 둘이야 기분은 빛이 힘든 신술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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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I'm falling down, I'm feeling down, I'm in the house So get me the falling down 진짜 맛있게 봤어 저녁몸이, get you, get you 우리에게는 falling down 우리에게는 falling down 기분이 흔들지, 예술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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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달려가는 기분이야 숨을 쌓고 바람은 지금이야 신나는 날 신나는 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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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음악 좀 줄까 봐 아까 인사하고 혼맹 내는 거였는데 스태프들이 실수로 이걸 틀었는데 원래 예술이 실수로 시작이 되는 거에요 음악 켜봐 이렇게 우리만 하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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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의 기분이야 숨을 쌓고 바람은 지금이야 hauling best,れyest ese, 예술이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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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잊지 않겠습니다 왼쪽 오 pytanie 짝